오늘은 무슨일이 호텔이 오늘의 지난 뉴스 1541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도 테스토토가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미시시피가를 발견하다 1721년 교황인 노첸시오 13세 244대로만 교황치인 1842년 파리시에서 열차 충돌 사고 발생 59년 사마 1846년 멕시코 미국 전쟁 팔로알토 전투가 일어났다 1886년 미국의 약사이자 발명가인 총백바턴이 약국에서 후원의 꽃과 콜라로 불리게 된 음료를 처음으로 판매하다 1945년 7일차 세계대전에서 낙지 독일이 연합국에 무조건 행복하다 1970년 비트지의 마지막 앨범 Let it be가 발매되다 1980년 세계부범위구가 전연두 방면을 선언했다 2018년 12월 베를루스코니가 이탈리아 180번째 종이집